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구민들을 위해 5월 1일부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대여합니다.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비용은 시간당 5천원이며 진행자, 출연자, 제작진 등 최대 7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에 앞서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 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미디어센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한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미디어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